의정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서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휴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대병원과 연세대, 고려대병원 교수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을 멈춥니다. 배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대와 연세대는 오늘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멈추는 휴진에 들어갑니다. 응급이거나 중증 환자, 입원 환자 진료는 유지합니다. 중증이나 이원, 응급증이나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유천하다보니까요. 저희가 한 학기 돌아왔는데 실제로 휴진하시는 교육률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휴진을 할 계획이 있으시면 사전에 신청서 같은 거 쓰고 잡힌 진료 환자들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이런 계획까지 다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 공백 우려 속에 환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지만 병원 휴진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국립대병원도 오늘 일부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휴진에 동참했고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 성무병원 소속 교수들도 오는 금요일부터 휴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수들의 사직도 이어졌습니다. 원광대병원 교수들은 어제 병원 강당에 모여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미 병원에 제출한 사직서가 결제되지 않아 대학에 다시 제출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어제 열린 브리핑에서 병원 하루 휴진이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니터링하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제 형식과 요건을 갖춘 사직서가 굉장히 적다며 공백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BS 뉴스 배아정입니다.